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 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분갈이 바로 해서 바로 바깥에 내놨다가 이렇게 하상 입은 아이들 요거 아르제 인데요 뒤에는 멀쩡하거든요 여기 앞에만 이렇게 하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알바 부티도 약간 하상을 입었답니다 얼굴이 좀 약간 뭔가 일그러져 있죠 예쁜 분해 이렇게 했는데 하상을 입었네요 요것도 가운데만 이렇게 하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홍포도인데 풀분해 있던 아이들인데 하상을 조금 약간 입었어요 근데 어저께 요거는 이제 분갈이를 예쁜 분해 분갈이를 해줬구요 요거는 후레뉴입니다 각자 후레뉴가 얼굴이 다 다르죠 요거는 좀 목대가 형성된 후레뉴 요거는 지금 자글자글 다글다글 요렇게 자구가 나오지만 목대가 형성돼서 좀 오래된 그런 후레뉴 요거는 지금 이제 요것도 막 잘 자라고 있는 그런 후레뉴에요 후레뉴가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국민다이기로 변했지만 옛날에는 좀 값이 많이 나갔죠 네 저는 요거를 이렇게 2천원짜리를 하나 둘 셋 넷개 모아서 요렇게 모아모아 심었어요 그런데 후레뉴도 햇빛이 강한 줄 알았더니 풀분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햇빛에 내놨었는데 요렇게 하상을 입었어요 전부 다 좀 얼룩져 있죠 요렇게 하상을 입는 아이들이 쪽상을 입는 종류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상을 또 입는 이유는 제가 이제 요거 다 지금 분갈이를 새로 한 거거든요 요거 새로 새로 해서 바로 그날 내놓은 날 좀 날씨가 굉장히 아침에 좀 추웠어요 서리가 내렸던 모양이에요 여기다가 그래서 하상을 이렇게 입은 것 같아요 이제 서리가 내린 상태에서 차가운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햇볕을 쏘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달구어지다 못해 완전히 이제 타버린 거죠 특히 요즘 가을 햇볕이 봄 햇볕부터는 좀 약하다고 해서 분갈이를 한 후 바로 햇볕을 내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의 경험상 특히 이제 입장이 조금 얇은 아이들 요런 아이들 뭐 지금 요 아이들도 입장이 그렇게 얇은 아이들은 아닌데 조금 햇볕에 약한 아이들 같아요 후레뉴도 그렇고 홍포도도 이제 달궈졌을 때는 괜찮은데 처음에 햇볕에 나가기 전에는 햇볕에도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도 제가 하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분갈이를 하고 아직 물이 들지 않은 햇볕에 적응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서서히 햇볕에 적응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베란다 안쪽에 창가에 이렇게 햇볕이 드는 그런 곳에서 한 일주일 동안 햇볕을 조금씩 약간씩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거리대에 좀 약간 햇볕이 조금씩 들면서 약간 그늘진 곳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적응 기간을 둔 다음 햇살에 적응을 한 다음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요런 이제 홍포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저께 분갈을 한 거거든요 여기 홍포도가 물이 들면 빨갛게 물이 들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이제 풀분에 있을 때 이렇게 하상을 입었어요 어제 제가 이제 분갈을 했는데 요것도 바로 햇볕에 내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상을 입었을 때 얼른 그늘로 데려와서 다시 적응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이 만약에 햇볕에 다시 내놓잖아요 그러면은 요쪽에 햇볕 탄 곳이 더 까맣게 그을른답니다 다시 이제 어저께 분갈을 했는데 적응 기간을 두면서 서서히 햇볕에 나갈 겁니다 요런 이제 햇볕 탄 곳은 이거는 어떻게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요 아이들이 하야비 질 때까지 그냥 요렇게 놔두는 게 최고입니다 이거를 또 밉다고 해서 뛰어버리면 강제로 뛰어버리면은 오히려 뭐 수영도 미워지고 하니까 그냥 요렇게 하상 입은 채로 저희가 한 뭐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이렇게 화야비 질 때까지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후레뉴도 마찬가지예요 후레뉴도 이렇게 하상을 입었잖아요 전체가 다 하상을 입었어요 한 개만 입은 게 아니고 전체가 다 하상을 입은 거 보니까 후레뉴도 굉장히 하상에 약합니다 햇빛에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햇볕을 강하게 비춰 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다 얼룩이 져 있습니다 까맣게 하상을 입은 건 아닌데 그래서 요것도 후레뉴도 조금씩 조금씩 바깥 베란다 안쪽에 햇빛부터 일주일 베란다 바깥에 약간 그늘진 햇볕에 일주일 요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햇살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분갈이를 한 후 분갈이를 한 후 바로 햇볕에 내놓으면 안 됩니다 햇볕에 적응을 시켜가면서 점점 적응을 시켜가면서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이 요렇게 하상을 입은 후에는 너무 속이 상하잖아요 요것도 폴리린제 시아나거든요 폴리린제 시아나 창이라서 비싸게 주고 사온 건데 요렇게 하상을 입었어요 너무 속상하죠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바깥에는 멀쩡한데 여기 가운데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랜 시일 거쳐서 요 하상의 흔적을 지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요렇게 뭐 하상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버릴 수도 없고 쭉 키워야 돼요 이게 키우는데 있어서 요 아이가 하상을 입었다고 해서 가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잘 더 예쁘게 보살피면서 요 아이들을 햇빛에 서서히 적응시켜서 천천히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요 아이들은 하상을 입은 아이들은요 좀 더 또 이렇게 병이 생긴 아이들이니까 또 그것도 이제 엄마의 부주의로 인해서 저도 이제 요거 분가를 하고 나서 그날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 모임이 있어서 바깥 애틀을 하고 늦게 들어와서 보니까 벌써 하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행맘들의 부주의 저도 이렇게 부주의로 인해서 이렇게 하상에 입었는데 항상 요 아이들은 이렇게 날씨에 적응을 해가면서 많이 돌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뒤쪽은 아주 멀쩡해요 멀쩡한데 요기 앞에만 요것도 아르지에도 하상을 입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하상에 대해서 어 좀 찾아보니까 좀 하상을 입는 아이들이 조금 있더라구요 이런 뭐 아르재 같은 경우 좀 그리고 입장이 앓은 라일락이라든지 제가 이제 봄에는 좀 라일락이 좀 하상을 입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을에 가을 햇볕에 눌때 아르재나 폴리린지에시아나 알바뷰티 홍포도 후레 이렇게 하상을 입었어요 더 심하게 입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다육맘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어 바로 햇볕에 내놓으면 안 되구요 천천히 햇빛을 적응시켜 가면서 어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적응시켜 가면서 어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상이나 햇빛에 음 이렇게 좀 적응이 조금 어려운 아이들이 몇 있어요 또 하원시아 종류의 뭐 이런 뭐 쿠펠이라든지 아니면 음 자보금 강한 햇빛에서는 이게 예쁘게 물드는게 아니라 오히려 색이 이상하게 변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그냥 안쪽에서 수라든지 자웅노 하원시아 종류 어 중에서 옵두샤 같은거 요런 것들은 이렇게 햇볕을 많이 보여주기보다는요 안쪽에다 들여놓고 키우시는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가을 하상주의보에 대해서 어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도 음 가을 햇볕이 봄 햇볕보다 좀 약하다고 해서 어 바로 어 요런 이렇게 분갈이한 아이들은 바로 내놓기보다는 천천히 어 햇볕에 적응을 시켜가면서 그러면서 밖으로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상은 다육맘들이 조금만 어 부지런하시면 이게 예방할 수 있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아이거든요 진짜 이렇게 아이들이 예쁜 얼굴에 아이들이 이렇게 하상을 입어버리면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구요 어 다육맘들의 어 마음이 아주 많이 상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입은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 이제 예쁜 아이들이 하상을 입지 않도록 미리미리 어 아이들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어 많이 준비를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상을 입은 아이들은요 그냥 이렇게 안쪽에 저는 베란다 안쪽에 약간 햇빛이 드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적응을 시켜 가면서 이 아이들도 새로운 잎이 나오면서 치료를 하구요 오늘 또 이렇게 분갈이 한 아이들도 안쪽에 베란다 안쪽에 햇빛에서 이렇게 햇빛을 약간 햇빛에 적응 과정을 거치고 나서 어 또 이렇게 음 베란다 어 바깥에서도 약간 그늘진 곳에서 이렇게 햇빛에 적응 기간을 거친 다음 그런 다음 햇빛에 이제 직사광선에 이제 내놓을 예정이구요 음 이렇게 예쁘게 달구실 그런 마음에서 아이들을 분갈이 한 후 바로 내놓으시는 일이 없고 적응을 시켜 가면서 내놓도록 하고 그리고 화상을 입은 아이들은 이렇게 이렇게 안쪽에서 휴식을 취하는게 좋습니다 예쁜 아이들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저희 다행맘들이 부지런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화상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가을 화상 또 봄 화상 못지않게 이렇게 많은 화상을 입는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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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하루 고마워요 고마워요 할 날 저의